조선 왕릉 두 개의 왕릉은 모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로 천장된 것이다. 한자로는 다르지만 발음은 같다. 신덕왕후의 정릉은 원래 지금의 영국대사관 부근 정동에 있다가 조선 태종에 의해 지금의 정릉으로 옮겨졌다. 중종의 정릉은 그의 첫 번째 계비인 장경왕후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소재 서삼릉의 정릉에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비이며 13대 명종의 친모인 문정왕후에 의해 지금의 자리로 중종만 천장되었다. 두 개의 정릉 모두 사연을 간직한 왕릉이며 모두 달릉이다. 오늘의 얘기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11대 중종의 정릉이다. 일반적으로 정릉이라 부르기보다는 성종의 설릉과 합쳐 선정릉이라고 부른다. 정릉은 지하철 2호선 선능역 10번 출구에서 약 7분 걸어가면 찾을 수 있다. 선정릉의 입구를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설렁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정릉이다. 정릉으로 가보자. 신성한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표시인 홍살문이 나온다.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길은 향로와 어로이다. 향로는 재향을 지낼 때 재간이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이고 어로는 왕이 재향을 올리러 갈 때 다니는 길이다. 우리는 어로로 다닌다. 정릉에는 수락강과 수복강이 없다. 바로 옆 설렁에 있는 것을 같이 사용하는 것 같다. 정자각이 나온다. 정자각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산자와 죽은자의 만남의 공간이다. 한자 고물의 정자모양의 건물이라 정자각이라 한다. 정자각에서 지붕과 벽이 모두 있는 건물이 정전이고 정전 앞에 있는 단을 월대라고 하는데 그 월대 위에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물을 배위청이라 한다. 정자각에서 홍살문 쪽을 바라보니 테란노의 대형 건물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데 내가 31년간 다녔던 회사 사옥이 우뚝 솟아 보인다. 정자각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은 비각인데 왕의 행적을 적은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 전면에는 조선국 중종대왕 정능이라고 새겨져 있다. 정자각 뒤쪽으로 능침이 보인다. 설렁과 달리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리서 보기만 할 뿐이다. 이곳은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의 무덤인 정능입니다. 성종의 설렁과 합쳐 선정능이라 하는데요. 명종 때 중종의 비인 문정왕후가 중종의 능인 정능을 경기도 고향군 원당에서 이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능의 자리가 매년 여름이면 짐수가 되어 물이 차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중종과 함께 안장되기를 바랐던 문정왕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태릉에 홀로 안장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릉 중에서 왕만 단독으로 있는 무덤은 단종의 장능을 제외하면 태조 근원능과 이곳 중종의 정능뿐입니다. 임진왜란 때 선정능이 외병에 의해 파헤쳐지는 순환을 겪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심 한가운데에 남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중종은 성종과 정연왕후의 아들로 1494년 진성대군에 봉해졌고 1506년 반정으로 이복형 연산군이 폐위되자 왕위에 올랐다. 제위기간 동안 연산군 시절의 잘못된 정치와 제도를 바로잡았고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유교적 향촌질서를 자리잡게 하였으며 서적 편찬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여 인쇄수로의 발달에도 기여하였다. 57세의 나이로 창경궁 환경전에서 세상을 떠났다. 중종이 성하한 후 처음 묻힌 곳은 고향시 현재의 서삼릉이 위치한 곳이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와 같이 동원이강릉 형태로 조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명종 때 중종의 두 번째 계비였던 문정왕후는 명종을 움직여 중종의 무덤을 현재의 정릉으로 옮기게 했다. 명분은 아버지 성종의 무덤인 선능옆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문정왕후 자신이 사후에 남편과 같이 묻히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문정왕후는 봉원사를 중창하고 설릉과 정릉의 원찰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정릉은 지대가 낮아 홍수때 제실까지 무리차서 신하들이 무덤을 쓰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여 문정왕후는 그 옆에 묻히지 못하고 지금의 태능에 묻혔다. 이로 인해 중종과 세왕비 단경왕후 장경왕후 문정왕후의 능은 모두 따로 흩어지게 되었다. 정릉은 설릉과 함께 1592년 임진왜란 때 능이 파헤쳐지고 관까지 불에 타는 순환을 겪었다. 정릉은 국조오레이에 따라 병풍석과 난간석을 둘렀고 문석인과 무석인 등의 성물을 배치하였다. 세 명의 부인을 두었지만 누구와도 같이 묻히지 못한 중종 임금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정릉을 돌아보고 밖으로 나오니 조선시대에서 지금의 현실로 돌아온다. 정릉은 역사를 품고 있고 중종은 지하에 있는데 테라논은 그때의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